네 감사합니다. 푸미미님 항상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10회 47회에는 정말 꼭 2등을 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제가 간절하게 오늘 새벽부터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. 통성기도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보는 공유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형님들 블로그에도 너무 안오시는데 좀 오셔가지고 좀 구경 좀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올려놨어요. 건강에 대해서 또 공유 또 탁구공 한번 봐보시고 좀 비교 검토 한번 해보세요. 얼마나 야가 탁구공 제휴술 잘 뽑는가 좀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해에 끼치지 않으니까 구독 좀 정말 부탁드리고 공유는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탁구공도 계속 할 겁니다. 번으로가 보겠습니다. 11번 21번 25번 30번 38번 40번 1번 9번 15 3 6 3 9 4 3 1번 2번 4번 1 2 4 와 암마 1 2 4 느낌 있네요 1 2 4 어디서 많이 봤죠 1 2 3 나왔죠 16 17 20번 27 28 연번 10번 22번 29번 35번 35 36 연번 43번 7 18 24 26 27 26 17 25 휴어어어 요즘 다통물사도 보면은 이렇게 염번이 좀 많아요 23 536 26 27 네 연번 그죠 또 12번 휴어어어어 휴어어어 36번 또 station 24 여기서 이루고 이츠 이렇게 나와버리고 1번이 좀 두개 나왔고 43번이 진검다리 27번 향간 뛰어서 나왔고 26번 네 부분이 꼭 2등 되어야 됩니다 2등 꼭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유해서 저도 이제 완자를 사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블로그에 완자 사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